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앞에 화면이 준비되죠? 구절들이 24절과 25절만 읽고 나머지들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24절과 25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러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재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부리고 갔더니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오늘은 기도하는 데 집중하니까 말씀을 제가 짧게만 읽고 나머지는 설교하면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이렇게 쭉 잘 배열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네 가지의 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땅 이야기를 해볼까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첫 번째 땅은 뭐예요? 뭐 그게 있어요 길가가 있죠 길가가 있고 그 다음에 돌밭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시 떨기 위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이 있어요 원래 농부는 그냥 좋은 땅에 뿌리러 나간 거겠죠 그런데 이제 땅의 형태를 보면 이스라엘 땅의 형태를 보기도 해도 그렇고 저희들 어릴 때 농사를 지어봐도 밭에 씨를 헛부릴 때는 씨앗이 꼭 좋은 토양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딱딱한 그 길가에도 사람들이 늘 밟고 지나다니는 그 길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를 들면서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듯이 뿌리는 비유의 네 가지 땅 가운데에 네 번째 나오는 땅이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이니까 거기에 씨를 뿌리면 열매가 수확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몇 배예요? 100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따르지 않아가지고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비가 조금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수확이 얼마나 돼요? 아 60배가 돼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좀 안 들어가지고 비가 좀 더 많이 와버렸어요 그러면요 30배 밖에 못 걷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씨앗을 뿌리고 나면 수확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렸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좋은 땅에 뿌리고 30배, 60배, 100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비유가 뭐냐 그러면 천국은 좋은 씨앗을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땅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으면 반드시 100배를 얻는 것이 우리의 기대고 소망인데요 30배라도 얻으니까 다행인데 오늘 이 천국 비유는 조금 독특해요 농부가 좋은 땅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문제는 이 종들이 농사를 이렇게 짓는 가운데에 거둘 때가 되어가지고 결실할 때가 되어서 뭘 발견을 해요 뭘 발견하죠? 네, 가라지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을 해요 처음에는 발견해보면 못해요? 처음에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씨앗을 가을에 뿌리고 난 다음에 이게 보리 미리니까요 가을에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겨우 내에 올라오는 것이 이게 잡초는 겨우 내에 안 올라왔겠죠 겨우 내에 올라오는 것이 이제 보리 싹이 조금씩 올라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보리밝기 많이 했죠? 맞죠? 그렇죠? 보리밝기하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면 땅이 단단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보리가 올라오게 되는데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이게 가라지인지 아니면 보리인지 밀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결실할 때가 되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열매가 조금 올라오니까 그때의 가라지인지 아닌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논농사를 지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에 이렇게 모내기를 하고 나면 모가 자랄 때에는 피가 잘 올라오지 않죠 그런데 모가 조금 자라가지고 이제 그 싹이 나오고 열매가 이제 벼 씨앗이 펴가지고 피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피가 쭉 올라오는 거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벼농사를 지을 때는 피가 보이면 이게 논에 있는 가라지를 피라 그러죠 그러면 이 피가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로 뽑아요 그런데 이 농사를 지는 종들이 이 가라지를 보고 주인에게 가서 뭐라 그러죠? 뽑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뽑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논농사였으면 논에다가 이 벼를 심었으면 분명히 주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뽑아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리농사니까 밀농사니까 뽑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여러분 좀 아시겠어요? 농사를 좀 지어봐야 돼요 이게 피가 올라와가지고 만약에 씨앗이 맺혔는데 이걸 미리 뽑지 않으면 씨앗의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내년 논에도 피가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피는 열매가 있기 전에 뽑아내는 것이 별을 수확하는 데는 되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보리는 이게 조금 이런 뿌리를 보면 옛날에 보리 이렇게 타작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냐 그러면 이 보리 뿌리들이 다 이렇게 탈곡기로 하게 나면 뿌리가 올라오는데 뿌리들이 뭉쳐져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농부가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덧뿌렸다고 그랬습니다 보리를 뿌리고 밀을 뿌리고 난 다음에 여유 공간에다가 다른 가라지를 뿌린 게 아니라 씨앗을 뿌린 데다가 덧뿌렸어요 그러니까 이 보리의 특성상 이게 올라왔는데 만약에 그 가라지가 보이는 가운데 가라지를 뽑으면 가라지만 뽑히는 게 아니라 무엇까지 뽑혀요? 보리까지 같이 뽑혀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얘야 지금은 뽑으면 안 되고 언제까지 두라는 거예요? 네, 추수할 때까지 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일정비창이 있을 때 여기 부대 연재구에 지금은 시청이 들어갔죠 시청이 있을 때 여기 부대였습니다 교대 옆에요 그게 일정비창이었는데 그때가 마지막 방위 시절입니다 제가 94년 군번인데 마지막 방위 알죠? 마지막 방위는 어떤 사람들이 다 들어갔냐고 그러면 이게 군대 1급, 2급 해가지고 이제 급수별로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는 군대를 안 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기를 미루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가게 됐는데 방위 정책이 되면서 그때는 군대 안 간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방위로 밀어넣었어요 아시죠? 그런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 방위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많냐고 그러면 이게 범죄자들이 많아요 정가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정비창에 들어오는 방위들이 정가자가 많아요 살인미수, 강간, 뭐 이렇게 마약 이런 범죄자들이 다 방위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와 살벌했겠죠 제가 하사 때인데 하사 때니까 여러분 나이는 똑같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마지막 방위들하고 저하고 나이는 똑같고 계급만 차이가 나요 그럼 출근하면 매번 이 사고 신고가 들리는 겁니다 부대 안에서도 여러분 문제가 많아요 그럼 제가 이제 중대장님께 가가지고 문제 하도 많으니까 그때만 해도 뭐 지금도 군대가 그렇겠지만 누구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연대 책임 아니겠습니까? 다 연대장 나가서 이렇게 벌받고 또 이제 군기교육대가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대장님께 가가지고 제가 중대장님이 지금 오늘 또 싸우고 쳤습니다 둘이 싸우고 난리 나가지고 지금 퇴근하기 전에 싸웠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중대장님한테 전체 한 번 기합 줄까요? 그러면 중대장님이 그래요 아주 저보다 더 신실한 크리스찬이세요 저는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굴릴까요? 그랬는데 중대장님이 그러지 말고 야 이 사과에 사과 박스에 사과 하나를 썩었다고 전부 다를 버릴 수 있겠냐? 하나만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빼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문제 있는 그 병사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군기교육대 보내고 그렇게 했죠 이 공동체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하나를 둘러 빼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걸 둬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은 자기 땅에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교회 공동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 보면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 좋은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보면 꼭 이렇게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도 가끔씩 계세요 그런데 교회에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뭔가 이제 분란도 일어나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한 사람을 지적해가지고 치리하고 권증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단들도 들어오잖아요 이단들도 이단들도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아주 살갑게 오랫동안 잠복해 있다가 교회에 뭔지 일으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게 누구예요? 뱀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뱀하고 아담과 하와는 엄청 친했겠어요 맞죠? 안 그랬겠어요? 그 뱀이 와가지고 야지기 선아 까먹으라 그랬는데 만약에 뱀하고 아담과 하와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그 얘기를 들을게요? 안 들을게요? 당연히 안 듣죠 여러분하고 엄청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저 뭔 일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생긴 것도 험상 굳고 말 평소 한 마디도 안 하고 저 사람에게 말 걸었다 두들겨 맞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신뢰합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뱀하고 아마 아담과 하와가 엄청 친하고 친밀하고 아마 지금 우리 애완견처럼 아니면 애완 동물을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가 뱀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아까를 따먹게 만드는 거거든요 교회 안의 공동체 가운데에도 관계가 좋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늘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엄청 좋은 사람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의견을 달리하고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자기의 어떤 그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너무 관계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 원리적으로 보면 그 사람 하나를 탁 떼내고 내면 가장 시원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우리는 지뢰심작으로 또는 어떤 많은 정보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알른 이가 빠진 것처럼 빠질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관계라는 게 있죠 신앙이 참 좋은 분하고 그런 간사한 사람하고의 관계가 이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너무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신앙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가식적인 사람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가 함부로 이 사람은 가라지야라고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을 한 명을 당신은 치리하겠습니다 교회가 권징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징을 땅하고 치리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참 건강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가지고 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같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시험 들고 시험 들어도 더 사람이 많아져서 낙심하게 되어지고 공동체를 떠나버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육자들은 억울해도 말을 못해요 오해를 받아도 말을 못해요 그냥 그때를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냥 입 꼭 닫고 가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억울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하면 알수록 꼬이고 더 시끄러워지고 불난이 일어나요 지금 여기에 주인이 얘야 가만히 내버려둬라 뽑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둬 언제 길판이 나요? 추수할 때에는 결판이 나 라고 되는 겁니다 별을 베가지고 그 가라지는 눈에 탁 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를 벨 때에 이렇게 바로바로 분리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낯질을 할 때 그럼 그때 가라지는 따로 모으고 단으로 묵는 거죠 어쩌면 그 씨앗이 익는 시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 가라지가 익는 시간이 조금 더 늦을 것이기 때문에 벨 때에 시각적으로 표가 날 수 있죠 그러면 보리를 베고 이걸 단으로 묶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라가지고 태울 때까지를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라지는 묶었다가 나중에 풀무쿠에 던지고 불소시계로 쓰는 거고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어디에 들어간 거죠?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생각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야, 저 사람 하나 없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몰라요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우리는 절대로 몰라요 자기 자신은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알아요? 성령께서 보증하시니까요 성령께서 인치시니까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고백을 여러분은 아니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 밖에는 내가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는 것을 그 고백의 진실성을 누구는 아니까요? 여러분은 아니까요? 자기 자신은 알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나 잘 알겠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에게만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에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은 예수께서 그 땅 주인이 오래 기다리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농사로서는 기다렸다가 이것을 태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랫동안 기다려지는 것은 그 이유가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한번 앞에 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공동체 가운데도 분명히 어떤 말썽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심판해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정치가 있습니다 권증하고 또 이렇게 책벌하는 그런 권증의 주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심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을 사람이 잘못 판단해서 그 사람을 시험들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회개하도록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있어도 공동체가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에 이르게 하고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함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에서 말승을 일으키는 사람 가운데 그 마음이 속 시원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은 사람은 여러분 다리를 어떻게 하고 자죠? 뽑고 자도 때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쪼그리고 자는 거죠 맞은 사람은 오히려 속 편해요 오해받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속 편합니다 그것이 더 커져가지고 더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그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하게 해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억울함을 풀겠다고 이 사람한테 가서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순간 이 이야기의 그 대상은 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또 구슬쇄로고 또 뒷담화의 대상이 되고 고난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저 내 입도 앓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장 좋은 때를 열어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공동체와 모여서 함께 공동체수를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시험을 들게 하고 공고하게 하는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게 되면 더 큰 부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심판의 때가 더디 오는 이유는 죄 짓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도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 1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냐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냐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냐는 죄도 이야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죄 가운데에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이야 독특한 죄입니다 그러면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일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의 심을 부인하는 죄 예수가 나의 구주됨을 부정하는 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 이 신앙에 대한 것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짓고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에 공동체 가운데에서 자칫 서로에게 잘못하는 죄가 있어요 내가 형제를 시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그렇게 아프게 하는 우리들 사이에 있는 이 잘못과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되어 한대요? 예 용서되어지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냐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잠잠해야 돼요 아니면 말을 해줘야 돼요? 예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이 필요하고 권사님들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가서 함부로 말하면 오히려 또 분쟁이 일어나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고 교회 어른 되고 교회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가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인격적으로 잘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위해서 네가 참고 또 네가 먼저 가서 사과를 요청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것이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우리가 돌이킬 수 없어요 사단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형제와 자매 가운데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애쓰고 힘써서 이것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우와 히락과 뭐예요?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샬롬이에요 교회 올 때 여러분이 평안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원수가 생겼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거든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원수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내가 나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나의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예수를 보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내 원수에게 억울한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울한 게 더 많지 않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빚진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좋은 공동체는 서로 샬롬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가서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이 일대를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자가 보입니까? 가서 만져주셔야 됩니다 누군가 혹시나 오해하고 어떤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써서 그 오해를 풀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원수도 없어야 되고 박해하는 자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요한 1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가라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있어요 열매가 맺어질 때, 결실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그때의 가라지는 드러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의 열매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인하여서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얽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에 이렇게 꾀임에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일어나서 깨어나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라! 그리고 말하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좋은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이에 어느 누구도 왔다 가지 않았어요 다른 원수들이 왔다 간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종들이 한눈 파는 사이에 종들이 거기에 관심을 못 갖는 사이에 누가 왔다 간 거예요? 원수가 왔다 간 거예요 농부가, 주인이 농부들에게 얘들아, 이 씨앗을 뿌려라 이 밭을 너희들이 관리해라 그 좋은 열매를 거두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이 밭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잠시 한눈을 팔고 다른 데 신경 쓰는 가운데에 원수가 왔다 간 것을 몰랐어요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있는 가운데에 자칫 내가 방심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속에 원수가 들어와서 가라지를 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서 깨워서 기도할 때에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가라지조차도 뽑아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밤에 나의 잘못되고 왜곡된 마음 내 잘못된 신앙, 삐뚤어진 마음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시 이것을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 일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라지는 여러분 풀무쿠에 던져지지만 의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43절 마지막 구절인데 준비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해석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제가 드리지 않았는데 이 가라지 비호를 해석하면서 마지막 43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라지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추수할 때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모아같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의 마지막 최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영원한 불심판과 영원한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 읽을 때 같이 한번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할 때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오늘 마음껏 찬양하고 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기도할 텐데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뜨겁게 불을 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뜨겁게 불을 지는 시간을 열고